그 다음은 아마 탁 뜰거거든요 겐지 한번 가볼까요? 겐지 한번 가볼께요? 몰래? 몰래 우서 선픽하고 아 우서를 슬쩍 예 우서를 슬쩍 그냥 1픽이 아니면 제가 바리안을 슬쩍 아 우서를 먼저 가져가야지 우서부터? 선픽이니까 설마 우서 픽했는데 겐지를 가져갈 일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은 방풀이죠 그럼 아우리엘 밴할게요 아우리엘 가져가면 곤란하니까 네네 확실히 아우리엘 저격 밴하니까 되게 좋은거 같아요 아우리엘은 계속 밴할거에요 저격 밴 아니어도 우주행이 너무 좋아서 제가 회사나 자리야 갑니다 알았다는 듯이 우서 우서부터 칼핍 그러면은 상대가 두덕을 가져가고 아우 칼핍 아우리엘은 우주행이 두덕할걸 알았다는 듯이 칼핍할게요 그러면은 아니 겐지하면 자리야도 이맵은 괜찮아요 그죠? 저거는 클릭하는거잖아 아우리엘은 우주행으로 머리터진다 머리터지겠다 진짜 왜냐면 누더기가 살았는데 안가져가서 저기서 어? 왜 안가져갔지 이럴수있어요 그래야 겐지 가져가네 그러면은 다가져가죠 아 겐지를 가져갔어요? 그래도 제가 도발바리안 남겠습니다 도발바리안 이거 카운터야 카운터 야 그러니깐 맞아 그리고 바리안을 가져가면은 저쪽이 할게 연두님이 캐리건밖에 없죠 그러면은 생하나 또 뭐해야되요? 바리안 말고? 그 시식이 있는게 좋아요 무라딘, 소 아 그래요? 아 봉순신님은 캐리건까지? 미쳤따린데 너무 잔인하나요? 너무 잔인하진 않아요 너무 잔인해 근데요 일단 제가 바리안하구요 바리안 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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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졌으면 좋겠죠 금에도 일단 금에하구요 매직방님은 이상한 소리 하지마시구요 방풀인가요? 이러면 두번 졌는데 어떻게 씁니까 기분이 나쁘겠죠 형 아서스도 괜찮을 것 같잖아요 아서스도 괜찮다 그거 이 5촌과 맞으면 멈추잖아 아 맞아요 들어오는 조합에 아서스가 되게 좋다고 했어요 아니면은 벤지가 들어왔을 때 거기다가 신드라고 사 아 그럼요 야 아니 농담이에요 어? 이거 잘만 들어가면은 상대 멘탈이 날라갔 같은데 저거에 봉순씨 뭐가 좋아 보여요? 여기 만약 아서스 들어가면 시식이 넣었을 때 폭딜 넣을 수 있는거 시식이 넣었을 때 폭딜 넣을 수 있는거 딜어요? 응 리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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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밍도 괜찮고 폭딜은 제인하긴 한데 겐지라 그렇고 그쵸 겐지라도 좀 그렇고 리밍이 처럼이 낫고 리밍이 제일 무난하긴 한데 그 튕겨내기에 역으로 다 리밍 리밍을 죽여올 수 있어요 트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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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튕겨내 트레벨 지여 스태 코코챙커 나 레가비 렉 레가비 레가루 네 아, 맞아. 레가루요. 겐지... 겐지 좀 닦고 있다. 완전 힐러뱅이네. 저도 코가 크긴 한데... 후왕님은 티리엘이나 무라딘... 무라딘 하실 것 같은데? 하왕님 티리엘 잘하시죠. 그러면은 겐지를 좀 봐주는게... 애매할 것 같아요. 스승. 아니면 에눕... 어, 리밍 나오면 에눕도 나쁘지 않잖아. 스토코프? 아눕 좋죠. 아눕도 좋죠. 아눕, 무라딘, 자리아, 아서스, 구왕나, 비아블로. 겐지 묶어도 괜찮거든요, 고치가. 아눕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 뒤에서 스토코프를 묶을 수도 있고, 리밍도 묶을 수 있고. 아, 나 근데 딴딴한게 하나 필요한데... 필요한데 뭔가? 아서스... 아, 딴딴한게... 저, 저 딴딴해. 저 딴딴. 사실, 뭐지. 저 바리안도 딴딴하고... 근데 10랩... 나 안우비 더 나을 것 같은데? 우서가 있어서... 아, 그러네. 안우비 고고. 우서가 안우비. 바퀴벌레 치크래기 때문에 리밍 도주랑... 그... 갈고리가 쉽지 않아요. 안우비. 딜러우 뭐 할까요? 아니, 그럼 수장님! 수장님! 그 안우비가 아리안... 아무래도 아... 딜러부터, 딜러부터. 둘 다 골라야되는데... 제라툴 해도 되나요? 제라툴 혹시 구매할 줄 아시면... 아뇨, 매직빵님부터 골라요. 무조건. 저랑 써보는거... 바퀴벌레 치크래기인데? 네, 그래서 말해주세요. 딜러. 이거 괜찮은거 하잖아요. 공수씨는 뭐가 더 좋아요. 스투코프가 좀 제라툴한테 약할걸요? ㅈㄴㅁ... 침퍼네씨가 안해요. 스왑해요, 아뇨, 바리안이랑. 저랑 어떻게? 허실? 도발발연 할 수 있지 않나세요? 小時이 편한거? 예, 도발바리안... 뭐, 나 하고싶은거 하세요. 그러면은... Not that they have in the way. 如 foreshil, learn to play. 내가 주표연습해주세요. 네. 가윽끼리... 지라출링이 겐지한테 약하긴 해요 겐지가 비거라서 더 지라출보다 높아서 다 안되더라구요 호로록 해서 호로록 돌아오면 되잖아요? 안돼요? 호로록 그래도 되고 저기가 지금 트랜서를 밴한 이유가 스코프 때문이거든요 그 호로록 하면은 겐지가 끝까지 따라오더라구요 D로 오고 질풍천으로 오고 집에서 쓰면은 더블로 핑핑핑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들만의 이야기고 우리는 본편 이분들은 외전 저분들끼리 외전 쓰신거고 우리는 본편 신경쓰죠 우선님이 봐주실 수 있으면 봐주시구요 제가 최대한 스토코프를 괴롭히겠습니다 제대로 된 동맹을 만날줄 알았고 너한테 낭비할 수 갈라 분위기 풀 겸 한마디 하자면 제스킨 한번 보실래요? 네 왜요? 뭐 가랭이요? 너무 잘만들었죠 너무 잘만들었죠 너무 잘만들었죠 지금 이 말도 굉장히 고민해서 부른거에요 아 나무꾼 거기도 사랑 거기도 사랑 거기도 사랑 사랑 굉장히 푸근하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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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흠 흠 흠 미드 3대 1인데 괜찮은거죠? 예 저도 있습니다 오 라인 푸쉬는 아 여기 왓다리 갔다 안 보인다 미아 콜 좀 부탁드립니다 미드에 미아 한 명 미드, 겐지 미드에요 겐지를 중심으로 좀 말씀해주세요 계속 있는데요? 저분들 왜 미드가 어떻게 하지? 미드, 겐지 미드 네 뒤에서 받 족쥬시 미드 안 보이죠? 아 오케이 3명 아직 인춘 이 타이밍에 팜을 가야겠다 안 보여요 미드가 미드 밀려 주심 네 미드 밀려 주심 아 못조심 봉투씨 빼서 빼서 탑을 주심하세요 다 왔어요 보여요 도피 썼고 지금 탑이 빌려서 탑을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봉투씨 여기 네 티레일은 마나 다 썼고요 이거 끝나면 한번 하시죠 조금만 기다리자 조금만 기다리자 아마 저 있으면 한 대를 때리려고 오시더라고요 형님 안 오신다 안 오신다 안 오신다 안 오신다 온다 신고하네 나이스 오우 리미 무서워 나이스 그러면은 물 마셔서 겐지 안 벅긴다 아 겐지 미드 올라온다 올라온 거 미드셋 오케이 다 아이고 못 미쳤다 저 저 저 그냥 그 한 거였어 그냥 가져오고 여기서 라인이 너무 없어서 여기 집 가요 이거 이득이다 이득이에요 탑 갈게요 탑 갈게요 바로 집 갔어요 그리고 여기 포탐 뺐고 아 이거 도왔다 맞고 가야 되니까 저희가 더 홈류 빠르겠네 네 우덕이 맞고 와요 우덕이 느려요 여기 푸쉬에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뭐 있어요 저희 도착하면 온에서 네 우물 먹고 가면 돼요 무대기 없고 됐어요 상대 무대기 바텀 싸워도 돼요 바로 싸워도 돼요 투왕 오케이 이게 없어 이게 없었네 4대5 계속 4대5에요 스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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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파워 없어요 저거 빠지고 눌러요 빠지고 눌러요 여기 적 다 쳐맞았지 이거 봐주세요 네 네 이 루덱이 형 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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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죠 빠지죠 이쪽으로 몇 명 금해바랑 저랑 네에 내가 내가 스킬을 너무 못 맞췄어요 잘 맞췄으면 두어명은 중요한데 음 흰 흰 제가 정리해야 좀 좀 내려가니까 밑에 누적이 네 이거하고 저희는 죽겠다고 거친 네 이리쥬 드세요 어디가죠 하아 오우 하아 라인 너무 잘 챙겨요 탑, 탑 한번 봐주셔야 돼 저 직가야 되는데 오케이 오케이 탑을 한번 볼게요 둘이 그리고 형이 봇을 가져오고 직갔다 아니다 바텀 탑다 아 내려가야겠네 네 내려가야 돼 내려가죠 투강님 내려갈 생각 없는 거 같은데? 먹자 오케이 오케이 저기도 지금 캠프 막아야 돼서 어차피 누덕이 오는 거 같은데? 네 누덕이 제가 볼게요 누덕이 어 이거 좋았다 딜 준대요 좀 좋아요 조금 뺏다가 드세요 이거 빨리 드세요 한 명이 찍어야 돼요 이거 시간 끌면 안 돼 탑에 한 명 있으니까 아우 그러면 이덕이 이덕이 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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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싸움을 걸지 저쪽은 먹었어요 저쪽은 왜 싸움을 걸지 뭐 먹었어요 공물은 파왕님 오셨어요 계속 바로 돼요 근데 계속 바로 돼요 부황수 터트리고 있으니까 파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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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집 빠지죠 미드 밀고 이거 다 같이 정리하고 다 같이 정리하고 오케이 오케이 저 탑을 갈게요 제가 빠르게 탑 탑에 저 찌꺼기 있어요 하나 그 학준상 한 명 있어요 집 갔다 오시는 게 어때요? 어 탑에 아니다 탑에 여기여기 그맨는 여기 가보자 그 다음은 아마 탑 쓸 거거든요 나이스 나이스 컷 viewer 아 아! 바로 올라오세요 올라가자 올라오세요 우리 도착해놓을게요 나이스 클리어 가죠 조금만 시간만 조금만 끊어주겠어요? 저쪽 무각이 늦거든요 조금만 끌어주고 조금만 끌어주고 조금만 조금만 아 여기 누더기 뒤에 가지고 누더기 누더기 그녀가 가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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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주님 후주님 푸안이 있어요 나이스 나이스 제가 누르고 있을게요 네 이러면 바텀 밀리니까 동물하고 탑으로 다 미드 미드 아리안 미드 아리안 미드 적들은 쓰러질 것이다 아 아이 아이씨 어 안빼? 안빼면 죽는데? 문 열어드릴게요 스턴 있어요? 아 늦었다 제가 늦었어요 겐지 나오면 먹죠 그럼 제가 먼저 할께요 제가 먼저 할께요 공주님 저기 갈께요 아이씨 이번에 보이면 바로 갑니다 아이씨 이거 대충 먹다가 우리 우두 가는거에요 우두 쪽으로 가자 우리 우두 쪽으로 지금 23초니까 지금 뛰죠 지금 뛸께요 우두 쪽으로 우두 쪽에서 뵐께요 상대 우두도 볼 수 있고 아이씨 저쪽은 지금 의사소통이 잘 안되는거 같아요 한명이 안내려하는데 싸움을 걸고 아아 4대5 아니면은 뭐 쓰읍 합류가 느려 합류가 늦는데 의도된 합류가 느린게 아니고 그 제대로 된 오더가 없어서 그런거 같아요 그래서 우두가 손발이 좀 맞기 시작했거든요 아이씨 그러니까 이 하니재를 기분 좋게 하는거에요 아마 위치도 우두가 나쁘지 않아 다우라 상대 우두로 가죠 아들 아무 생각도 없었다 피리엘이 안내려와서 상대 투사 먹을 수도 있을거 같아요 상대 투사 먹을수도 있을거 같아요 이거하고 상대 투사 5초 염려 어윽 염려 뱅지 저 지금 좋아합니다 뱅지가 용검이 아니거든요? 어? 용검이 아니에요? 용검은 엑스타릭이 없어 엑스타릭 용검적인 요리가 지금 저희가 녹이는 조합이라 한 명은 계속 어? 어 시아 봐주는 거 좋아요 형 아 시아 센스 좋습니다 어 지금 됐어요 됐어요 이거 끌려고 할 거 같거든요? 예 끌려고 할 거예요 아마 다들 안 후바락 뒤쪽으로 조금 안 끄네? 저 막으러 갔네? 이러면은 내려가죠 덮치죠 겐지 덮칠 수도 있고 다 내려오시나요? 아 오케오케 내려갈게요 내려갈게요 내려갑니다 잠시만요 의대기부터 네 일어나면 바로 도발 아 일어나면 저부터 할게 저부터 도발 아이고 여기는 침묵을 잘 걸었다 이건 잘 걸었다 그쪽이 잘 앞먼만 깨고 빠지시다 그러면 빨리 여기까지만 깨고 근데 싸워도 4대5에요 네 걸리면 싸우고 저희 쪽 이거 있어요 네 저는 그거 먹는 게 좋은 거 같아요 오케 저는 사실 아까 티리엘이 탑에 있으니까 상대 공성을 먹고 티리엘을 따면 어땠을까 했습니다 티리엘을 따볼까요? 아 이걸 냅두고 그냥 네 그 대신 아래 이거 앞라인 부신 게 더 큰 거 같아 이쪽 갈게요 티리엘 딸 수 있어요 티리엘 지금 빽 뒤져요 어 공물 루치도 좋다 네 금에는 지금 용병 먹느라 좀 느리고요 티리엘 길막할게요 티리엘 채 없어요 천천히 천천히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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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뺐다 궁 뺐네 뺏어야 돼요 뺏어야 돼요 그냥 올라가서 바르고 누를게요 그럼 네 이덕이 뭘까요? 아 따와야겠네 두고 발 티리엘 겐지 늦게요 일단 티리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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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져 티리엘 금방 터지는 거 조심 아 터졌다 아 터졌다 너무 깊이 갔어 어 내가 시작하긴 했지만 너무 깊이 갔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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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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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차피 바탐이 밀려서 괜찮은 것 같아요 정관을 치면 괜찮은건 내가 귓발 휴주르면서 앞으로 가긴 했지만 저기 요새를 파괴했어 이거 다음에는 그렇죠 일단 노고하고 잠시만요 빠진다 빠지네 바텀 막으러 갑니다 바텀 막으러 가니까 여기 여기 위주로 푸쉬를 해줘 아까는 스티코프가 좀 잘한거 같더라고 스킬 쓰려고 할때 스티프 침묵이 너무 잘했어 미드 왔어요 저기 바텀 그리그 내려오셔야죠 오케이 탑은 저거 용병이 밀라고 하고 시간 끌어가지고 이득 저희가 제라틀 바로 아래요 지금 티리엘이 저기 묶였어요 아아 어 두명 리밍도 있다 여기 리밍 이제 온다 어 지금 내려버렸거든요 이거 포기에요 그러면 미드를 밀어놔야겠다 미드쪽을 갑시다 여기 숨어있죠 여기 숨어있죠 아 오케이 아마 이거 정리하고 이렇게 올라올거야 어 나 못들어갔어 자리가 너무 좁아요 아 나 좁아 아 아 아하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안됨다 안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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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오네요 안온다 여기있어 안온다 여기있어 아나 어 내려온다 내려온다 네 내려올거에요 그져? 그런데 우리 너무 안 보여 진짜 ㅋㅋㅋㅋㅋㅋ 이 정도면 의심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갈까요 형 이때 덮칠까요? 덮쳤어요 덮칠까요? 덮치지 않아 봐라쿠토 여기 들어가 있어요 여기 여기 조심하세요 부시 조심하세요 오케이 잡아요 이거 나머지 잡아요 오오 궁 좋았다 겐지도 말좋다 묶었어요 묶었어요 린이 우릴 먹었으니까 가죠 천보를 걸어도 천보를 걸사라는 어? 노리죠 노리죠 노립시다 우드가 난거같아 저거 주고 제랍 두루는 없어도 돼요 이런거 경험치 두세요 앞에 보이고 여기 티률이랑 뭐 하나 더 갔거든요 늑대 늑대 이때가 더 빠를까 우리 빨리 치고 가보자 어? 상대 저거 안먹네? 봉성? 상대 우드갔어요 근데 이거 우드 먹으면은 우릴 먹으니까 우리 내려가면 늦을거 같애 어때요 상태 상대 상대 아 못 갈까 이거 먹고 우드 따라갑시다 끝납시다 제라틀님 이쪽으로 오세요 그거 먹지 말고 네 이거 먹으면 되겠다 이거 먹으면 되겠다 나 우드 따라갑니다 나 우드 따라갑니다 네 다 왔어요 다 왔어요 다 왔어요 공군씨 들어갈 때 콜 한번만 줘 다 왔어요 이거 그렇게 아 이제 불타까 eh 연두? 아 연두 고치 고치 빠지면 제가 바로 연재할게요 고치 봐요 고치 연두 볼까요? 수왕 꼬고있어요? 택 치면 될 것 같은데 저주는 끝난 나이스 아 좋다 나 아무것도 안했는데 나도 첨폭제 될걸 아잇